저는 재미있는 것도 재미있었는데요. 정말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. 너무너무 부러운 사람. 아니요. 마리아요.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.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 예수님을 안아봤겠어요. 아유 죄송합니다. 누가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 준 적이 있겠어요. 예수님은 제 눈물을 죄송합니다. 맞아요. 정말 많이 닦아주셨어요. 그리고 정말 많이 안아주셨어요.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누가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준 사람이 있었겠어요. 그리고 그 품에 꼭 안아서.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애라서 그러니까요. 마리아가 정말 부러웠어요. 진심으로요. 지금도 부러운 마음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.